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 TV뉴스 전해댁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 18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국가 자격을 도입하는 등 시장 안착 지원에 나섭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디지털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취약계층 지원 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60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이 한국판 유질 2.0을 본격 시행하는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10대 중점 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.